이준구 정련대 하트 이렇게 여기도 하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이씨의 어렸을 때 동네 교회오빠 상당히 교회오빠처럼 생겼잖아요 여다가 이후에는 IT업계 신흥재벌로 변하게 된 오빠가 앞에 나타나면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질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봤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극을 많이 했어서 이런 로맨스에 상당히 앞으로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렜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여성분들이 꿈꾸시던 그런 것들을 우리 초이씨를 통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찍으면서 저는 되게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훌륭한 배우분들과 가수분들과 이렇게 한 작품을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아까웠어요 이런 걸 더 글로벌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정도로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훌륭한 배우분들과 또 훌륭한 또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초이씨의 빙이 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기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롯데면세점 하면은 세계 최고의 또 글로벌 면세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모델분들의 면면을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자체에 상당히 너무 정치적이죠 얘기가 근데 하여튼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정말 훌륭한 모델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 예예 그리고 함께 이렇게 또 한류 문화 콘텐츠 함께 이바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또 모델로서 많이 보여드리고 에 또 상욱 씨는 또 전에 제가 함께 작품했다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모델로서 보게 되는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델로서도 처인간을 가지고 열심히 네 노력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너무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에 이제 문신을 새길 예정인데 롯데 롯데라고 생일 내지 하는 것 같거든요 저거 찾고 있어요 저희는 그 약간의 네이 롯데라고 생일 내지 정말 좋은 것 같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